그리고 사흘 뒤 드디어 양어머니와 오빠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그녀는 윤지양이 사춘기 무렵부터 공격성이 강한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난도질된 양어머니의 사진과 자의 흔적. 윤지양의 공격 성향이 심해질 때 보이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나 생모 말로는 전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다고 하던데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더 환장하겠는 거예요. 주위 사람들한테는 멀쩡할쩍해요. 그런데 엄마한테만 유독 그러는 거라고요. 오죽했으면요. 집까지 따로 얻어두었겠습니까? 또한 그들은 윤지양의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건 자신들이 아닌 생모라고 주장했습니다. 배 맡겨놓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여자의 그 여자가. 그런데 우리 아버지 죽자마자 이제 와서 연락을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겠어요. 걔한테 유사 떨어지니까 그 유사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. 십수년간 길러온 딸을 병원에 보내야 했던 심정은 오죽했겠냐며 눈물을 훔치는 양엄은. 하지만 생모는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윤주 씨가 자해한. 이걸 언제 찍었다고요? 윤주 씨 입원하는 날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 말이 안 되죠. 그날이 우리 윤주 출국하는 날이었어요. 내가 그 전날 저녁에 가서 얘 징도 다 싸주고 정리도 다 해주고 청소도 쫙 해놓고. 내가 그러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게. 양 어머니가 보여준 건 조작된 사진이라는 것. 그럼 그녀는 왜 윤주 양의 유산에 대해 모르는 척 했던 것일까. 저는요. 진짜 그 돈에 관심도 없고요. 진짜 저는 그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윤주만 달라고. 그렇게 제가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에요. 진짜.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딸. 윤주 양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양모가 윤주 양이 물려받은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는 게 생모의 주장이었습니다. 남편이 관심도 없어서